여기도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분 지금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올 3월에 그 유방암이 브라질에 있을 때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방암 3기로 근데 그 유방암 크기가 9cm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저희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4월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단임 목사님 말씀 김옥경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서 눌러 앉으셨어요 성령 신학교에 다니시고 계시고요 사랑하는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요 아산병원에 다녀왔는데 9cm의 그 암 크기가 1섬 5cm로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그런데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의 그 유방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됐었는데 임파선으로 전이된 암이 완전히 수멸 되었습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알렐루야 외치세요 외치세요 외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